한국국토정보공사 한번만 코 해봐 코 앉아 코 귀여워 짜증나지? 뭐하니? 너 여기 있어? 엄마 일하러 갔다 올게 계란후라이는 빼주세요 김밥에 계란은 빼야 돼요 카운트 하나 말고 떡 없어요? 뭐하니? 응 기대봐 고마워요 할까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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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다 네 카메라 보고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요 저 카메라를 보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시 네 주름 좀 피고 있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시기 어렵다 조교 대상 다 샀는데 카메라 티섭 좀 부탁드릴게요 티섭이요? 네 네 얼굴 한 번 더 받으시다 어디 조교 대상 다 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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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7,9 때 뭐야 곧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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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힘들텐데 아 이거 너무 가벼운데 네 아 Rac수 아 개잘했나요 입술합체에 저 1일 다시 볼래요? 네 치즈 살면서 잘 안 들리지 않아? 집에서는 절대 안 먹어. 나중에 모음집 나오네. 된장찌개부터 샴페인, 라면. 잠깐만 세금 조금만 옮길게요. 그러시죠.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소영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2대 껴줘요 2대 껴줘요 그냥 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안아주면 아 눈 온다 첫눈이다 우와 눈이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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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30초 정도 됐는데 집에 간대요. 조금, 조금, 조금. 이 정도 되니까 살아야죠. 이 정도 진짜 이렇게 대회하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. 이 땡큐스에서. 그러면. 가볼게요. 갑니다. 영훈 씨 하면서 들어올게요. 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PM의 찬성입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드라마 촬영장이고요. 제가 그 감독님과 연이 있어서 특별 실현으로 부산까지 와서 이제 촬영하러 왔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지금 시안이 주위에 갈마트예요. 주위에 갈마트. 주위에 갈마트. 주위에 갈마트. 다시 할게요. 이렇게 다 안 맞아. 말을 못하게 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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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방역만 이렇게 하고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이때 한번 손으로 굴려주시고. 우이앤 Face. 오, 나름 괜찮은데. 나름 괜찮. 하하하하. 그런 거 많아. 나름 괜찮아. 하하하하. 하하하. 그런 거 많아. 나름 괜찮아. 그냥 이렇게,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, 이렇게 쓰니. 한 번 해보시겠어요, 이 옆에. 여기다가. 그냥 빠르게 치르시면 돼요. 네, 됐습니다. 잘 됐어요. 오, 아니 멀리서 봤는데 되게 잘하셨어요. 멀리서 봐요. 아니, 움직임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던데. 다 먹어놓고 두루두루 널리 안 했는데 어때요? 그럴까? 이참에 쿠션쇼 한 번 더 해? 얼마든지. 이번에는 파리에서 어때요? 하고 없어진다. 귀신이 되겠다. 그냥 거의 같은 시선에서. 근데 이 디자인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? 바이오에, 셀러벨. 바이오에? 바이오에, 셀러벨. 바이오에, 셀러벨. 바이오에, 셀러벨. 두루두루. 끝이야. 원 없이. 원 없이. 원 없이. 아니, 원 없이. 괜찮아. 평화코다. 아, 이번에는 파리에서 어때요? 평화코다. 나와. 나 다른 데로지. 나 다른 데로지. 그럼 이렇게 대장을 쳤자. 그럴까? 이참에 패션쇼 한 번 더 해? 아 돼요 됐어요 한 번 골랐습니다 패션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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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가 뭐해? 올라가 빨리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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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까 벗어 데려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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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빨리 해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스타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선이 잘 끝날 수 있을까 끝도 안 보이고 했는데 어 네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군대차에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너만 멀쩡하네 왜 이렇게 쓴 거는 없어? 이거는 열어봐야 열어보면 우리 매트가 있다 이거 메이킹한 듯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돼요? 보여줘도 돼요? 네 저만 잘 나왔어요 노린 거거든요 누나가 안에서 제일 고생한 거 같아 계속 얘가 개 그래서 나 핸드폰을 옆에 깔고서 계속 연락 경험이었어 연락 차려놓은 경험이 있어 아까 얘 못 봤어? 아까 얘 못 봤어? 근데 네 차 옆에 얘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들키지 마라 이러면서 너 차를 옆에 지나가는 거야 너가 앉아있는 곳 바로 옆에 음 우다랑 나무는 그냥 차량이 없었어 없는 데도 왔어 너무 알아서 막 이래 생생네 그래서 우리가 일로 와 이거 접혀야 되는 거야 이거 하잖아 야스로 외쳐야 돼 하나, 둘, 셋 야스 이게 좀 쌌잖아 unch 중 멈춰야 되는 거 엠 여기서 오늘 뱀 엠 엠 엠 엠